나하고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 뭐하고 싶어요? 영원한 건 없으니까. 음... 영원 씨는요? 여한 없게 뜨겁게. 오, 기대된다. 남들이 뭐라건 사거리 한복판에서 키스하기. 언제든지. 출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하루 종일 같이 있기. 리모컨 뺏어가면 열심히 찾아오게. 바다 위에 우리 둘만 있기. 아, 핸드폰이랑 노트북 금지. 같이 카트 끌고 시장 보고 설거지 내게 하기. 비 오는 날 같이 우산 하나 나눠쓰고 신발이 다 적게 걷기. 하루 종일 잔소리 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하영은이길. 끝을 묻는 나에게 그가 삶을 답한다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우리 헤어질까? 정제국이랑 가야겠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. 나 죽고 제국이가 평생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그게 아가씨가 하고 싶은 사랑이에요? 서로 상처 주기 전에 싸우고 지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시간만 보내면 미련도 여한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웃는 얼굴로 헤어질래?